제 컨셉이야? 제 컨셉이야? 음... 제 컨셉이야? 저요? 음... 나는... 뭐지? 사투리? 콘지? 멍하다고? 순수한 시골여자? 뭔 소리에요? 시골여자라냐?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... 시골이 어딨습니까? 순수는 에바하는데... 난 흑버잖아! 나는... 알 거 다 안다. 흑박이 역핸버전이라니! 에이! 와... 무슨 소리야? 와... 이건 진짜 열이 봤네! 흑박이는 진짜 천사람이야! 흑박이가 이랬다니까! 막... 그거... 흑박이가... 어? 그거... 문신을 근데 흑박이가 너랑 안 어울린다! 너 근데 문신을 왜 했어? 이렇게 하는데... 서울 가기 전에... 서울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길래... 여덟... 아홉... 무시받는다길래... 문신을 했었어요 예전에... 그래서 아 진짜... 아... 아 진짜... 아 진짜 시골이었구나... 이 생각했지... 아니... 그래도 사람이 약간... 문신은... 무신같은거는 막 이렇게... 뭔가... 약간... 멋있어서 일부로 따라하거나... 막 그런거잖아요... 근데... 근데... 흑박이는... 서울 사람들한테 안 꿀리려고 했다는거야... 웃기지않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